저, 수지 씨. 우리 나가서 좀 걸을래요? 아... 이쪽으로. 저희 부모님도 왠지 첫눈에 수지 씨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. 수지 씨 아버지는요? 저 수지 씨 짝으로 좋아하실까요? 네? 아... 아마도... 아마도... 잠깐만요. 가장 먼저 떨어진 나뭇잎을 주우면 사랑이 이루어진대요. 사랑이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까요? 수지 씨 구두 취향 보고 낭만적인 분은 아닐 것 같았어요. 스키야키 좋아해요? 다음에 나랑 먹으러 갈래요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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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지 씨와 다음 만남 하겠습니다. 유토. 유토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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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, 주워? 주워야? 대봉아. 야, 너 거기서 혼자 뭐해? 우리 쌍쌍축제는 한 번 더 할까? 쌍쌍축제? 그 돈 들고 힘들어서 안 한다며. 그냥. 그래도 쌍쌍축제에서 회원수 많이 늘었잖아. 돈 벌어야지. 이건 설레는 거야, 불편한 거야. 아, 집 나왔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. 왜 거짓말을 하냐고. 차 대표님은 왜 코빼기도 안 보이고.